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바람나서 집 나간 남편이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고 하여 스니님과 자녀분들이 함께 사이다 발언으로 남편을 내쫓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대학생 딸아이 둘 가진 돌식맘입니다. 저는 얼마 전 있었던 일을 통해 인과응보란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부정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글도 많고 그 고통을 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글도 많이 받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그 배우자는 언제 어떻게든 자신이 저지른 부정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였던 시기에 애들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도 저는 일은 성실히 했었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조바심에 더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왔네요. 제가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이라 열심히 일을 해도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엄마의 모습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이었는지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에 이혼녀가 된 것인데도 상당한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직장과 집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이들과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카를 렌트해서 다니기도 하고 캠핑장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캠핑을 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운전면허를 따서 차박이라는 것을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애들 아빠와는 지은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남자였죠. 애들 아빠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누님 한 분이 있는 고아나 마찬가지인 청년이었습니다. 누님과도 많이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애들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자랐는데 혼자 힘으로 번듯한 직장을 얻어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참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애들 아빠를 아들처럼 여기고 많이 사랑해 주셨고요. 애들 아빠는 참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였습니다. 항상 말하기를 자기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저 같은 처와 저희 친정부모님과 같은 장인장모님을 만났냐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딸 둘이 태어나고 애들 아빠와 함께 벌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큰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들 아빠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퇴근 후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런 수상한 행동이 지속되니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아빠의 휴대폰을 뒤져봐도 별다른 것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카톡, 문자, 통화 내역에서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애들 아빠의 휴대폰이 울리길래 무심코 열어봤더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메시지가 있더군요. 애들 아빠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40대 중반의 싱글 여직원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빨리 만나서 하고 싶다, 어제는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웠다 등등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메시지 내용과 서로의 신체를 찍어서 주고받은 사진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그 내용들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에 저장을 했습니다. 애들 아빠와 그 여자는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카톡과 비슷한 다른 어플을 이용했더군요. 출근하면서 그 어플을 깔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어플을 지우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도 종종 새벽에 일어나 그 어플을 깔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다시 지우고 그런 식으로 서로의 그리움을 달랬나봐요. 그렇게 애들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되고 저는 한동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도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를 만날 때는 블랙박스를 꺼놓았는지 블랙박스에서는 특이점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톡 내용을 가지고 애들 아빠에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순순히 자신의 부정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바보같이 애들 아빠가 현재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주길 바랬나 봅니다. 애들 아빠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니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이제 어찌할 거냐고 애들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애들 아빠는 저와 이혼을 원한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걸린 김에 얘기한다며 제가 이혼만 해주면 자기는 모든 것을 두고 몸만 나가고 아이들 양육비도 잘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애들 아빠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라도 저는 바랬나 봐요. 애들 아빠가 그 여자에게 가기 위해 아이들과 저와 돈 모든 것에 아무 욕심이 없다는 것에 정말 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내가 애들 아빠에게 너무 소홀했나? 아니면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이 잘못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애들 아빠의 태도로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마음을 돌릴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때 바보같이 애들 아빠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애들 아빠에게 더 잘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고민글과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바람을 안 피워본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운 남자는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도 바람을 한 번 피워본 사람은 또 바람을 피우는 것은 남자와 마찬가지더군요. 애들 아빠가 그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친정부모님께 사실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못난 딸 때문에 부모님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 부모님이 속상해하신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고아나 마찬가지였던 애들 아빠에게 아들처럼 생각해주고 신혼집이며 살림살이 전부를 해주었는데 애들 아빠가 그렇게 나온다며 배신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애들 아빠는 저에게 부정을 걸리고 나서 며칠 안되어 집을 나갔고 친정부모님의 연락을 피해서 부모님은 참으로 분해하시고 답답해하셨습니다. 분하고 답답하셔서 아버지는 애들 아빠의 회사에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회사 프론트에서 애들 아빠를 불러내려 해도 만나주지를 않아서 로비에서 애들 아빠와 상간녀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모님께 죄송하던지 얼른 애들 아빠를 내 인생에서 쳐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애들 아빠의 말대로 애들 아빠는 몸만 나가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애들 아빠는 해온 것도 없었고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아이들도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직장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동선을 톡으로 체크하며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네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캠핑을 다니며 딸들과 저 이렇게 여자 셋이서 캠핑장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수다도 떨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해주기 위해 다니던 캠핑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 순수하게 우리 가족 힐링을 위한 캠핑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기는 직화로 굽는 것보다 통삼겹과 등갈비를 사가지고 가서 웨버그릴에 초벌을 하고 후년으로 구워야 맛있다. 어느 캠핑장은 어떤 장단점이 있다 등등 주중에는 열심히 각자의 할 일을 하며 틈틈이 캠핑 계획을 세우며 캠핑을 가서는 밤에는 딸들과 여자 셋이 끝나지 않는 수다를 떨며 살았습니다. 애들 아빠는 저와 같은 직종에 있어서 소식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애들 아빠는 저와 이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재혼을 하고 뻔뻔하게 다니던 직장을 계속 잘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의 집안이 재력이 엄청나서 둘이 재혼해서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오며 직장 동료들에게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와 돌리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알콩달콩 잘 지낸다고 들었고요. 씁쓸했지만 이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신경쓰지 말자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애들 아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가까이 저와는 통장거래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전화통화는 두 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좀 당황했네요. 전화를 받아보니 아이들 문제로 저를 만나자고 하더군요. 아이들 문제로 만날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애들 아빠를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애들 아빠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 아빠와 재혼한 그 여자는 저와는 다르게 엄마나 이모처럼 애들 아빠를 챙겨주었었답니다. 그 여자는 퍼진 아줌마와 같은 외모였지만 모성애를 느끼게 해주고 자기를 위해 평생을 엄마처럼 헌신할 것 같은 느낌에 끌리고 성적으로도 애들 아빠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주었다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빠져들어 저와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제가 그립다더군요. 아이들도 자기가 집에 든든하게 있어주면 더 좋아할 것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의 사랑도 그립고요. 이 인간이 미쳤나 싶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애들 아빠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라서 아이들 문제로 만나자고 했는데 그 아이들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게 다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되어 돌아오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애들 아빠에게 연락이 왔지만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애들 아빠 직장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며칠 뒤에 애들 아빠에 대해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기도 애들 아빠와 친한 사람에게 건너서 들은 얘기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애들 아빠와 결혼한 그 여자의 집안이 처음에는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전부 거품이고 빚이었다고 소문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 여자 집안의 빚이 언젠가 연쇄 폭발하듯이 터져서 그 여자는 우울증이 걸리고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어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다 죽어가는 행색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애들 아빠가 저에게 만나자고 했던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엄마 같은 매력과 집안의 재력을 보고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나가서 그 여자와 재혼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지니 또 그 여자를 배신하고 저와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애들 아빠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도 저에게 무슨 염치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의아스러움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참 놀랍도록 염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아이들과 터놓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대학생이고 성인이니 알아들을 것 같았고요. 아이들과 주말에 캠핑장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대강은 알고 있겠지만 애들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된 배경과 애들 아빠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 대한 배신 그리고 재혼 얼마 전 저와 만나서 한 얘기들과 배경 등 전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덤덤하게 듣더라고요. 다 듣고는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에는 잘 몰랐지만 아빠의 부제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는 저의 노력들을 이제는 다 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애들 아빠가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교활하게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 걱정을 했었는데 안심이 되더군요. 며칠 뒤에 저녁에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와 큰아이만 집에 있고 작은아이는 아직 집에 안 들어온 상태였는데 인터폰을 보니 애들 아빠였습니다. 당황해서 어찌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애들 아빠는 들어와서 큰아이에게 왜 요즘 연락을 안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 저와 만나서 했던 얘기를 큰아이와 제 앞에서 하더군요. 자기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대답할 가치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이런저런 얘기로 자신의 주장을 하며 저희를 설득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은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애들 아빠는 작은아이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아이는 아빠의 얘기를 듣다 말고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소리니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작은아이의 반응에 힘을 얻었는지 큰아이도 같은 얘기를 하고요. 애들 아빠는 자기가 너희들을 낳았고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뻐해 주며 키웠는데 이러냐고 따지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작은아이가 아빠가 한 짓을 모두 알고 있고 어떤 이유로 돌아오려 하는지도 모두 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빠를 다시 우리가 받아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라 더더욱 그럴 수 없다고 차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게만 봤던 작은아이 말에 좀 놀랐네요. 그리고 큰아이가 얘기를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글들을 읽어보면 아빠 같은 사람이 나중에 힘 떨어지면 버렸던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부양의무를 요구한다던데 우리에게는 그런 거 요구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요. 친부모라도 부양의무를 포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큰아이는 알고 있다고 애들 아빠를 똑바로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기들과 엄마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재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와 생각했던 결혼생활이 이어지지 않으니 이제 와서 또 그 여자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오겠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툭하면 배신을 하는 아빠가 무섭고 소름끼치는데 뭘 믿고 왕래를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에 맴돌기만 할 뿐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아빠에게 하는 말들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아이들과 저의 생각이 확고하니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일어나더니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둘째가 웃으며 애들 아빠에게 어떻게 키우긴 뭘 어떻게 키웠냐며 아빠는 엄마와 우리 버리고 이상한 여자 찾아 떠난 이상한 사람일 뿐이라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들 아빠가 돌아가고 큰아이는 긴장이 풀렸는지 한숨을 내쉬며 우울해하더라고요. 큰아이가 그러니 저도 좀 우울했는데 작은아이는 웃으면서 신나하더군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저와 큰아이에게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잘거리며 얘기했습니다. 작은아이는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도 웃기게 하고 신나게 해서 큰아이와 저도 기운을 차리고 애들 아빠가 왔다 간 것은 금방 잊고 수다를 떨었네요. 작은아이의 주도로 그냥 펼일 없던 어느 날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애들 아빠가 왔다 가고 며칠 동안 애들 아빠에게 더한 말을 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달라진 것 없는 일상을 보내며 그 후회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 항상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 없이 자라기만 바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도 들고요. 애들 아빠와 헤어지고 저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오신 부모님께도 애들 아빠와 있었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저와 아이들에 대해 걱정 안 하고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해서 한참을 울었네요. 배신자 주제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얼마 전에 이상한 소리를 한 애들 아빠가 한동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애들 아빠가 더 잘못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요. 이젠 더 이상 애들 아빠에 대한 것들은 모두 잊고 아이들과 재밌게 살 계획으로 머릿속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차피 애들 아빠는 지금도 충분히 불행할 거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요. 이혼녀라는 사실은 굳이 알리지 말라는 어른들의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어디 할 곳도 없고 해서 여기에 한 번 제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 좋은 곳에 취업하고 결혼하고 하는 경사가 있으면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차분하고 덤덤하게 글을 쓰셨지만 이혼 후 스니님 자녀분들 이렇게 번듯하게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실 일만 남았네요. 이번 사연은 상간녀와 재혼한 전남편의 아이가 친자 확인 결과 놀랄만한 일이 벌어져서 시원하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저기 다 퍼가주세요. 언젠가 그년놈들도 볼 수 있게요. 전남편은 무려 제 직장 후배와 바람이 났습니다. 한창 좋다는 신혼 3개월째에 저희 회사 회식자리에 저 데리러 와서 취한 저를 뒷자리에 눕히고 직장 후배 아니 상간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하하호호하다 정분이 났다네요. 나중에 이런 일 있음 연락하게 번호달라는 전남편에게 상간녀가 번호를 줬다네요. 그렇게 둘이 첫눈에 반해 불꽃같은 사랑을 했더랍니다. 2개월 뒤에 전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어요. 전 어떤 경우에도 바람은 용서할 수 없어서 증거 확보하며 딴소리 못하게 이혼하려고 상간녀 추적하다가 그게 대각선 자리에 앉아 선배님 선배님 하던 그년인 줄 알고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다 못해 온몸에 피가 한순간에 몸에서 싹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상간녀가 그년인 걸 알고 나니까 뭐 증거 수집이 너무 쉬웠어요. 딱 결혼한 지 8개월째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전남편 엄마의 생일이 됐죠. 전남편 부모네 집으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소장 보내줬어요. 아주 생일날이 초상날이 되었어요. 그땐 접수 안 하고 소송 부분만 등기로 보내준 것이었는데 남사스럽게 소송하지 말고 그냥 헤어지자 하길래 너한테 가장 중요한 돈이라도 왕창 뜯어야겠다 집 명의 내놔라 했더니 집 명의 줄 테니까 상간녀 소문내지 말라더군요.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소송할 수 있으니 2천만 원 현금 개돈으로 들고 와라 아니면 걘 불륜녀로 잘리게 해주겠다 했더니 2천만 원 들고 왔더군요. 공증서 써주고 집 명의 받고 전남편 너 가지라고 등 떠밀고 왔죠. 상간녀 말이 선배님 참 무섭다네요. 상간녀가 자기인 줄 알았으면 인간답게 머리채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며 혼자 발악하다가 잘못했다 빌다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거 구경했네요. 직장에서도 이전이랑 똑같이 되었어요. 어차피 쓰레기들끼리 합조와 만난 거 내가 어쩌겠나 생각하니 마음도 편해졌고요. 두 달인가 지나 몸이 안 좋아 사직한다더니 초음파 사진이랑 결혼식 푸사 올려놨네요. 그렇게 둘이 결혼해서 행복했음 망한 인생이 아니죠. 상간녀가 낳은 자식이 전남편과 친자 일부일치로 나와서 집이 뒤집어졌다네요. 도대체 누구 자식일지 후보가 너무 많죠. 전남편 남동생, 전남편 아버지, 전남편 작은아버지, 전남편 사촌들. 제가 생물학적 배움이 그렇게 깊진 않지만 일부일치라면 북의 쪽 직계나 반개의 자식이라는 건데 온 집안 남자들 친자 검사하게 생겼으니 망신망신이죠. 그 와중에 또 망신스럽게 이혼 못하니까 그냥 네 업보다 생각하고 네 자식이다 생각하고 살라는 전남편 아버지의 말에 전남편이 혹시 아버지 자식이냐고 상간녀를 심하게 때렸고 상간녀가 고소하고 그 과정에서 친자 확인 일부일치가 들통나고 아주 막장막장 개막장을 타고 있네요. 전 아주 행복해요. 오늘 월급도 하루 땡겨받았고 광복절이고 하루만 더 나가면 또 휴일이고 그 뒤엔 휴가거든요. 넌 하루하루가 지옥이겠지. 팔이 앞만 안으로 굽는다 해도 우리 아들이 좋다는 애랑 산다는데 구질구질 매달리지 마라. 우리 아들은 여린애라 상처받는다. 이따위 말이나 들으며 헤어질 줄은 몰랐지. 친자 검사를 다시 해보지. 얘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내가 나쁜 놈인 거 알지만 얘 상처 주지 마. 이따위 소리나 했으면서 네가 걔를 때리면 어떡하니. 너 나쁜 놈이고 머리도 참 나쁘다. 걔 놓치고 평생 후회나 하지. 그리고 사랑했던 내 후배님. 눈탱이 밤탱이 축하해. 근데 나한테만 누구 아들인지 알려주면 안 되니. 궁금해서 그래. 결혼한 지 3개월 된 새 신랑한테도 꼬리치는 네가 이번에는 누구한테 꼬리를 친 건지. 절대 아니라고 전남편 애라고 우기고 있다며. 추하다. 상간남에 가정범이나 더블상간녀.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여튼 둘 다 힘내. 후기입니다. 댓글 잘 읽어봤습니다. 제가 글을 좀 많이 추격해서 썼나 보네요. 이혼은 2016년 10월경에 했습니다. 지금 거의 3년째네요. 지금 저는 타지역에 있지만 전남편과 상간녀는 전남편 고향에 있습니다. 아름아름 아는 사이끼리 말도 돌고요. 우선 왜 친자 검사를 했는지 제가 알 게 뭡니까. 그쪽 집에서 한 건데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 불길이 옆으로 샀나 보죠. 뭐 캥기는 게 있으니 했겠죠.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 상간녀가 전남편과 결혼 후 낳은 애는 두 명입니다. 적어도 한 명이 친자가 아니란 건 확실해요. 그리고 전남편 남동생 결혼했습니다. 전남편 남자 사촌들도 미성년자들 빼놓고는 제가 아는 한에서 다 결혼했고요. 3년 시간 동안 누가 이혼했든 결혼했든 그것까진 모르지만요. 친자 검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저도 들은 정보대로 옮겼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말 잘 모르고요. 일부일치라고 전해들어서 일부일치구나 한 겁니다. 무슨 결혼 몇 달 만에 집을 주고 2천만 원을 주냐 하는데 그 집 대출도 다 내가 떠안았고요. 집 명의 내놓으라고 한 건 그게 전남편이 가진 전부였기 때문에 다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제가 작정하고 전남편 직장에 불륜 사실 알렸으면 바로 사직서 써야 하는 직장이에요. 딱 여기까지만 씁니다. 품위 유지 조항이 있는 직장이라서 약점 잡힌 거죠. 주작이라고 하셔도 전 절대 이 글 지울 마음 없습니다. 주작이라고 믿고 싶으신 분들은 주작이라고 믿되 주작이라고 생각한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글을 지워달라 내려달라는 소식이 오면 그때서야 진실을 알게 되시겠죠. 그만큼 못 믿을 이야기겠죠.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 전달이 없으니 저도 알 길이 없네요. 추가 정보는 아직 저도 없네요. 누구 친자인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친자 일부일치가 결과적으로는 정말 사이다네요. 그런 사람과 냉정하게 이혼하신 쓰니님은 똑소리 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차게 잘 사실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어렵게 살 때 바람나서 쓰니님과 이혼한 전처가 쓰니님이 100억대 부자가 되니 20년 만에 돌아오겠다며 안주인 행세를 한 것을 응징하고 내쫓았다는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 좀 넘은 남자입니다. 20대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살다가 이혼해서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좀 살만해지니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리게 되네요. 좀 씁쓸하지만 저도 어려울 때는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보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기도 했었으니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을 이해는 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술로 인생을 사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조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둘이 살아서 저는 옷도 항상 같은 옷을 입고 겨우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옷은 항상 지저분하고 씻지도 않아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반 한반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려고 했겠죠? 같은 반 아이들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동네 북이었죠. 너무 괴로웠지만 술에 의지를 하고 살아가시는 아버지에게 제 힘든 삶을 이야기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견디며 살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키가 많이 자라서 그랬는지 저를 때리거나 하는 친구들은 없었지만 항상 지저분하고 없어 보이는 아이였기 때문에 친해지려는 친구들도 없었죠.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모든 친구들이 저를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에 다가오려는 친구가 있어도 제가 튕겨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능함을 못 견디고 집을 나가셔서 혼자 사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에서 외가 친척들에게 등 떠밀려 상주 노릇을 하면서도 슬프지도 않고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왔습니다. 철없을 때이니 그랬겠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도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으니까요. 그 후에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으셨고요. 성인이 되고 성장을 하면서 든 생각인데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고 남편의 무능이 지긋지긋해서 집을 나갔다고 하지만 그랬다면 아이를 더더욱이 데리고 나가던가 했어야죠. 무능하고 술독에 빠져있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혼자 살겠다고 집을 나간 어머니는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아버지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을 하며 돈을 벌고 고생을 하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이 세상에 혼자 남은 사람이고 남들과 경쟁을 하고 남의 돈을 거저 뺏어 먹을 수는 없으니 일해서 남의 돈을 뺏어 먹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되어 저는 중장비를 배워서 포크레인 기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이 좀 일찍 끝나게 되면 하루 일당을 좀 깎아주고 하니 남들보다 좀 더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는 정도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청주가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어서 실상 일거리도 많았었고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전처는 아이를 키우며 살림만 했지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누구 남편은 돈 많이 벌어 땅을 샀다더라 누구네는 식당을 했는데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외제차를 탄다더라 하면서 저를 매일 들들 복가됐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청주도 꽤나 시골인 곳이 많았는데 정말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시 전체가 들썩거리며 개발이 되니 전처와 같이 허파의 바람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긴 했었습니다. 저는 배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자던 어린 시절에 비하면 정말 천국같이 느껴지던 일상이었는데 와이프는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와 처형도 저만 보면 와이프와 같은 말을 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혼자였던 저는 그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그저 사과만 했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만 하고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3살 때 와이프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혼을 요구했어요. 아이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울 수도 없어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장모와 처형은 저에게 거지같은 놈이라며 아이에게 돈이나 보내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살던 전셋집도 와이프에게 주고 저는 청주 외곽의 시골동네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신세 한탄으로 세월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술에 의존을 하며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양육비를 줘야 해서 일은 그래도 성실히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술에 찌들어 살다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가끔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청주 외곽에 시골 땅이 큰 것이 있다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그 땅을 찾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다가 큰 고모 댁에 가서 여쭤보니 큰 고모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고모와 고모부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순순히 땅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며 제 명의로 땅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인데 고모도 그만큼의 땅을 받았고 그 땅은 아버지의 땅이니 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모부는 제가 이렇게 찾으러 오지 않으면 그 땅을 꿀꺽하시려는 마음도 있으셨다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갈등을 했었는데 저에게 넘기고 이젠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며 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만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땅을 제 명의로 돌렸습니다. 그 땅은 청주 외곽의 산중턱에 있는 땅이었는데 제가 고모부로부터 그 땅을 받았을 때는 얼마 안 가던 땅이었지만 현재는 시가가 100억이 넘는 가치입니다. 고모부께서는 그 땅을 돌려주시고는 저에게 그곳에다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분할을 하고 한 덩어리를 팔아서 20억 원을 만들어 전원주택단지를 지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님께는 감사의 마음으로 공사비만 5억을 들여서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드렸습니다. 제가 포크레인 기사를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지 건설업 하시는 아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공사비도 어느 정도 싸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원주택들을 지어서 일부는 분양을 하고 일부는 월세를 놓았습니다. 분양을 해서 생긴 돈은 전부 그 전원주택단지보다 더 외곽에 있는 땅들을 사고 청주 시내 변두리에 있는 건물도 샀습니다. 월세로 나오는 돈이 있으니 참 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지껏 내 삶을 지탱해준 포크레인은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돈이 생겼다는 소문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섭게 퍼져나갔나 봅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면서 저에게 치사하게 굴고 섭섭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저에게 연락을 하고 친한 척 하더군요. 반면에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제가 연락을 해보니 제가 돈이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오해하거나 부담스러워 할까봐 연락을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몇 년 살고 바람나서 이혼하고 그 남자와 재혼을 했다고 들었었는데요. 제가 아직 혼자이면 저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재혼한 남자와는 지금 무늬만 부부로 살고 있다면서 그 남자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전처에게 연락이 온 후 며칠 간격으로 장모였던 사람도 연락을 해서 저에게 김서방이라 부르며 아이를 생각해서 전처와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아이도 성인이 된 지가 언젠데 아이를 생각해서 합치다니요. 전처 쪽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건성건성으로 통화하다가 급한 일 있다며 전화를 끊고 그랬습니다. 이혼하고 아이가 보고 싶어서 재혼한 전처에게 찾아가면 새아빠와 정붙이고 있는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니 찾아오지 말라고 해서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이를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이를 생각해서 합치자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지니 꼬이기 시작한 파리떼 중 하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고모부로부터 땅을 돌려받은 이후에 저와 스무 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젊은 여자들도 저를 유혹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초반에는 온통 제 주변에 파리떼들만 우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니 파리떼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처와 장모가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근 20년 만에 만났네요. 전처는 이미 제 와이프라도 된 것처럼 마누라 행세를 하고 장모였던 사람은 저를 아들인 것처럼 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장모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힘들게 살 때는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딸 빼내서 돈 많은 집으로 시집 보내려 해놓고는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그랬더니 그 노망난 할머니가 저에게 과거를 그렇게 못 잊고 어떻게 사냐면서 자기 딸과 다시 살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맨날 욕이나 먹고 기가 죽어서 남에게 욕 한 번 해본 적 없는 제가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던 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사무실 동료가 먼저 욕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선배는 너희들에게 버림받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며 전처와 그 엄마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식은 커피를 전처와 그 엄마의 얼굴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니네 내가 부자된 거 알고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거지? 니네 생각하면 치가 떨려. 내가 니네 이 지역에서 살기 힘들게 해주려고 벼르고 있었어. 부자한테 빌붙으려는 마음으로 사니까 니네가 거지인 거야. 거지들은 거지들끼리 그냥 살아. 지금 니네가 한 소리들 내가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어. 니네가 한 말들 녹음한 거 네 남편에게 보내줄게. 너도 나처럼 다 뺏기고 이혼당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는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와이프는 재혼을 해서 아이 둘을 더 낳았다고 들었었는데요. 제 아들도 불쌍하지만 그 아이들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으로는 정말 그것들에게 처절하게 복수하고 싶지만 그것들은 저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할 정신나간 것들이니 복수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제가 돈이 생기고 나니 자기 돈이 생긴 것처럼 저에게 여자들 나오는 술집에서 술을 사라는 사람들, 돈 꿔달라는 사람들,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저를 꼬드기는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무시당하기보다는 대접을 받으니 돈이 좋긴 좋은가 보네요. 그냥 여러분들의 조언대로 무리하지 않고 결혼은 안 하고 적당히 연애나 하고 좋아하는 등산이나 다니며 살렵니다.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일신사에 저의 글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댓글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전처와 장모를 저를 대신해서 욕해 주신 분들 힘들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고 저에게 축하의 말씀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형제애를 느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의 일에 함께 분노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찾아와서 결혼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난 아빠라서 어린 시절 얼굴도 자주 못 보고 살아온 제 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잘 자라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기쁘기도 하고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어렵게 꺼낸 얘기가 결혼식 혼주석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와 새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군요. 내가 혼주석에 앉으면 네 동생들과 새아빠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는 마음 여린 아들놈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놈이 저에게 울먹거리면서 자기 결혼식 혼주석에 엄마와 새아빠가 앉아도 서운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한 제 심경을 아들에게 말해주었어요. 나는 네가 어릴 때부터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함께 해주지 못했고 양육비만 보냈다. 너의 어린 시절 아빠 역할을 한 것이 너의 새아빠이지 않느냐 나도 너만 생각하며 산 사람이지만 네 동생들도 있고 하니 혼주석에는 새아빠가 앉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도 네가 꼭 원한다면 혼주석에 앉으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놈이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새아빠를 혼주석에 앉게 하겠다고 하는데 아들놈에게 괜찮다고 하며 저도 울고 사무실에 있던 형님도 울고 정말 눈물바다였습니다. 아빠는 네 결혼식에 네 결혼식에 하객으로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니 그만 울라고 아들놈에게 말했는데 저는 울음이 그쳐지지 않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것을 보면 새아빠가 어릴 적부터 우리 아들놈에게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집 한 채는 내가 해주고 싶어서 사무실 형님과 상의해 보니 결혼 준비는 아이들끼리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더군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집 한 채 척하고 해주면 아이들이 또 바라는 마음이 생길지 모른다고요. 고심 끝에 형님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고 잘 살아가면 아들놈 어릴 적 못주었던 용돈이나 가끔 주고 아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느 정도 도움이나 주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무실 형님은 저희 재산 엉뚱한 곳에 가게 하지 않으려면 건강 잘 지켜서 전처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더 확실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빼고는 사회에 환원을 한다는 것으로 조치를 해놓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형님에게는 내가 이렇게 젊은데 벌써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고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형님의 말이 백번 옳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저는 하객으로 잠시 결혼식만 보고 나올 생각이지만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아들놈이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여러가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축의금은 좀 큰 금액으로 아들놈에게 직접 주려 합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아들놈 어릴 적 놀아주지 못했던 한을 풀기 위해 손주와 잘 놀아주는 할아버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술을 더 줄이고 등산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힘내라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드님과 놀아주지 못한 미안함에 손주와 잘 놀아주는 할아버지가 되겠다는 말씀 정말 감동적이네요. 멋지십니다. 이번 사연은 사기 결혼을 했던 전남편이 아이를 볼모로 계속 빌붙으려 해서 응징하고 지원을 끊어 아이를 데려올 것이라는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돌식녀입니다. 저의 이혼 스토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다는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저도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4살 어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제 주변에 있던 여자친구들이 마치 유행처럼 하나둘 결혼을 하더라고요. 한 명씩 부캐를 받고 부캐를 받은 친구가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결혼 생각이 없던 친구도 부캐를 받으면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한 친구가 6명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들이 먼저 모두 결혼을 했고 친구들 중 마지막에 결혼한 것이 저였어요. 그렇게 2년 사이에 총 7명이 줄줄이 결혼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 부캐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유행처럼 결혼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저도 친구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결혼을 한 것이었겠죠. 결혼 후 3개월 만에 바로 아이가 생겼고 어린 나이에 육아와 가사를 하며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사랑해서 평생 반려자로 생각해 결혼한 사람의 배신이라는 것은 저에게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참고 살아보자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전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둘의 사이를 알게 된 후에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가끔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참고 넘기려 했지만 제가 알게 되었는데도 인연을 끊지 못하는 그 둘을 보면서 전남편과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빠져줄게 하며 이혼을 했습니다. 바람난 남편과 사는 것은 껍데기랑 사는 느낌이랄까요? 무엇을 위해 이런 것을 참고 살까? 하는 생각에 참고 넘기고 살아보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육아에만 신경 쓰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가족이 나란히 다니는 걸 보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부모 잘못 만나서 평범한 가정에서는 일상인 가족나들이도 못하는 것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편모 가정아이인 것이 티가 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리라 다짐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혼을 했을 당시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아직 어린 나이라고 아이도 있는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좋다는 사람 있으면 아빠도 만들어주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죠. 전 그 말듯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혼자서도 내 아이 보란듯이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있으면 좋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이 소개팅이나 맞선 형식은 아니었지만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일적으로 누가 잠깐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인과 한 남자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도 인연이고 시간도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으니 함께 저녁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크게 불편함이 없었기에 그러자고 했어요. 그게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인과 함께 만나게 된 그 사람은 저를 첫인상이 좋다면서 지인에게 저와의 만남을 부탁했고 지인은 제 소개를 이혼녀의 어린아이가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던 그 사람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참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그 사람도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고 일단 편안하게 만나나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주변 분들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좋아해 주는 사람 있으면 만나보라고 했던 말도 기억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만남을 이어갔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7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당시 아이는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 돌식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위로와 공감을 해주며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서로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기에 결혼식은 생략하고 신혼여행 겸 여행을 다녀온 후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쳐 함께 살기로 했지요. 여행 갔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사실 거짓말을 한 것이 있다면서 이건 꼭 말하고 용서받고 싶다며 하는 말이 실제 나이가 저보다 7살 많은 것이 아니고 12살이 많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멍했지만 부부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공주대접 받는다는 얘기도 들은 적 있고 그 사람의 배려심이 나이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거짓말은 나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들 중에서 거짓말이었던 것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이와 둘이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데 외국에 집을 계약한 것이 있고 그 집 계약이 만기가 되면 돈이 들어올 것이라며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으면서도 그때까지 저는 순진했나 봅니다. 그 말을 믿고 오케이 했고 그저 막연하게 그 나이쯤이면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남편을 잘 따르는 것이었어요. 뭐랄까 아이 없이 이혼한 사람이라는데 아이를 참 잘 다루더라고요. 이 점이 너무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좋게 넘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저도 한 번의 상처를 가지고 다시 만난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 무렵부터 사건이 하나 둘씩 터지게 됩니다. 임신 중에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미국에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에 이해가 가지 않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어려워져서 자금이 돌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백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직장은 저 만나기 전에 지인과 하던 일이 마지막 오더를 받았던 것이었고 저와 살기 시작하면서 망해가던 회사를 부여잡고 일을 다시 해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다시 일어나 보려고 직원도 없는 회사를 혼자 출근하면서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번듯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결국엔 사무실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난 것이었죠. 그런데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긴 했어요. 월 100 정도를 주었었는데 그건 어디서 생긴 것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인한테 빌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 생활비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측은한 마음에 오죽 힘들면 그럴까 싶어서 기존에 모아놓았던 돈으로 아끼며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제가 모은 돈도 얼마 안 남았을 때쯤 일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나 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는 저희 외삼촌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외삼촌에게까지 찾아가서 5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라며 저에게 주었던 것이었어요. 외삼촌한테 빌린 돈도 갚지 않아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쌈짓돈을 꺼내서 외삼촌한테 대신 갚아드렸습니다. 그 이후 하나 둘씩 정신없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오며 살림을 합쳤는데 그 사람이 저희 집으로 주소 이전을 했더니 남편의 우편물들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는데 전부 독촉장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확인해 보니 회사는 오래전 망한 회사였고 대출이며 세금이며 건강보험, 자동차 과태료 등등 독촉장들이 박스 하나를 채울 정도였습니다. 그 갚아야 할 돈은 셀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돈도 없고 빚이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나이도 속인 이것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고 저와 결혼한 것이었지요. 미국에 있다고 했던 집도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었고 정신없이 터지는 일들을 보며 아무 생각도 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출산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은 산후조리원에 있었어요. 그것도 돈이 없다면서 일주일만 있자고 해서 전 일주일 후 집에 와서 육아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은 후 몸을 좀 추스리고 나서 독촉장들에서 빚어진 이 상황들을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남편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남편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속이고도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듯 당당하게 말하는 그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댁으로 갓난아이를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나는 속아서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했더니 그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두고 혼자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시댁에서 전화 오고 난리였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본인들은 나이가 있어서 갓난아이 키울 힘도 없고 이래저래 여건이 안 된다며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면서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멍한 상태로 집에 있는데 밖에서 문드드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모른 척했습니다. 잠시 후에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땡서방이 지금 애기 데리고 집에 왔다가 애기를 두고 갔다는데 자기 엄마는 연세가 있으셔서 힘들어 갓난아이 못 키우고 사업으로 우리 엄마는 바쁜 와중에 아이까지 키우라고 하는 태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저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아이는 당신이 키우라고 했습니다. 당장 친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제 말에 묵묵부답이길래 저는 친정으로 가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그 인간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데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찾아온 그 사람은 며칠을 찜질방에서 지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쩌겠어요. 한 번의 이혼을 겪고도 사람 보는 눈을 키우지 못한 제 잘못이죠. 그 사람에게 저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무슨 일이든 해서 생활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이 낳은 지 2주째인데 몸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미역국과 밥을 먹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이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쯤에 그 사람은 친정아빠가 소개해준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었죠. 근데 사람 본성은 바뀌지를 않는 것인지 허풍에 허영심만 가득한 그 사람은 항상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 이러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 제자리 찾을 것이다.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따위 허풍쟁이가 사위라는 것에 소개해준 친정아빠의 입장이 난처해지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금수저도 아니면서 왜 이런 허영심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인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보여주었던 배려심이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우리 큰아이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까지 큰아이는 그 사람을 자기 아빠라고 알고 살았는데 그 어린아이를 붙잡고 그 사람 하는 말이 너희 아빠랑 살 때와는 달라 나와 살려면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아야 해 사람은 신용이 중요해 어린 제 아들은 자기 친아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말에 아이가 충격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욕도 아까운 그 사람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신용을 누구한테 얘기하냐고요? 거짓말로 무장해서 나에게 사기치고 결혼을 한 주제에 지금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거지를 거두어 주었더니 갑자기 아이가 미워져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후부터 저와 그 사람은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각자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가 세 살이 되면서 일을 시작했고 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이사하려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내 월급은 모아서 이사하자고 했더니 100만원씩 6개월 정도 주더군요. 어느 달에는 70만원을 주길래 물어봤더니 작은 애와 본인이 쓴만큼 주는 것이라고 하며 제가 제 아들만 챙기니 이러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저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나는 4배 아파서 낳은 똑같은 내 아이들이고 나는 한 번도 차별을 두고 아이들을 대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남편도 그 말에는 반박을 못하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전남편의 아들과 본인 아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가 밥도 안 차려주고 나밖에 모르는 고집센 여자라고 말하고 다녔다네요. 살고 있던 동네는 제가 큰아이랑 둘이서 살 때부터 거의 14년을 살았던 곳이라 주변 이웃들을 많이 알고 지냈는데 그 중 제일 친한 언니한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 남편한테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군요.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생활에 아들 둘 키우며 집안 살림까지 하는 나에 대해 이렇게 문외인간처럼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댁에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시부모는 우리도 모른다. 걔가 뭐 우리에게 용돈을 주기를 하냐. 나도 내 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 어쩌겠냐. 그럼 그때 받아주지 말지 그랬냐. 이제 와서 이런 전화는 또 왜 하냐.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살기 싫으면 살지 말아라.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이혼할 것이니 이제 전화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큰아이에게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둘 다 제가 키우려고 친권과 양육권을 달라고 했더니 널 어떻게 믿냐. 나 없을 때 내 아들 때릴 거 아니냐. 하며 둘째는 절대 못 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비 이혼 시도가 3번 넘게 번복이 되고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는 것도 힘들어 못 견디겠어서 작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고 서로 위자료와 양육비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하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꾸 생각이 나고 애처롭고 궁금해서 자주 찾아갔습니다. 저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작은 아이가 울고불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아이도 내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해도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인지 번번이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은 둘이 살면서 몇 년 만에 보니 그 사람과 작은 아이 둘 다 참 안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참 많은 나쁜 짓을 했지만 아이는 내 아이이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주말에 집에 찾아가서 청소도 해놓고 먹을 것도 해놓고 왔습니다. 한 번 다녀오면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집이 더러워지거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또 아이가 엄마를 찾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질긴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배아파 낳은 아이인데 그 사람은 아이에게 저를 참 나쁜 사람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저에게 한 번 얘기를 해주는데 친가에 가면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전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욕으로 시작해 제 욕으로 끝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의 형의 아들도 저의 작은 아이처럼 어릴 적 엄마를 잃고 아주버님과 둘이 살며 자랐는데 제가 많이 돌봐주었었거든요. 그 조카가 군 제대 후 저를 찾아와서 작은 엄마는 어려서부터 멋있어 보였고 혼낼 때는 눈물이 쏙 나오게 혼내도 잘해줄 때는 한없이 잘해주어서 저에게 엄마의 정을 느끼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카가 저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울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카는 그동안 시댁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며 내 아빠, 내 할머니, 내 작은 아빠이지만 너무한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그 집 며느리로 사는 동안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욕밖에 없으니 분하기도 하잖아요.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전남편을 만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껏 당신이라는 인간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허풍만 떨고 허세가 자존심인 줄 알며 거지나 마찬가지인 것을 거둬주다시피 했더니 알고 결혼을 한 것이면서 큰아이에게 몹쓸 짓이나 한 문의인간이라고요. 작은아이가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고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에게 보내지 않는 것은 아이가 어떻게 되건 간에 아이를 볼모로 나와 친정의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수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싫다고 뒤에서 욕하던 당신 엄마와 형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좀 보라고요. 그 엄마의 그 자식 그 형의 그 동생이니 앞으로는 본인 식구들 욕도 하지 말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말하길 내 친정이 부잣집으로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자랑할 거리 좀 만들어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 보증금 천에 70짜리 집을 자가인 것처럼 속였던 당신 어머니가 아들 장가 잘 갔다고 자랑은 하고 싶었나보다. 당신이 뭔 잘못이겠냐.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겠지. 하지만 이것은 알아야 한다. 그런 집에서 자랐다고 당신처럼 자기 부모와 똑같이 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작은 아이와 살 곳이 마땅치 않아 지금 당신과 아이가 살고 있는 집에 살게 해주었는데 이제는 집도 빼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집도 빼버리고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 아이도 당신에게 필요가 없어질 것이란 것도 안다. 아이가 필요 없어지면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그 집을 내놓고 통보했더니 그 사람은 500에 60짜리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 후에 하던 일이 잘 풀려서 그 사람과 작은 아이가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아파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조금만 더 모으면 머지않아 작은 아파트라도 매입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속는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아이를 볼모로 저에게 불쌍한 척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 사람의 수작에 이용당하는 일도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즘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 아이와 연관지어 가며 힘든 척을 하려는 것이 뻔해서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를 더 이상 못 키우겠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우리 큰아이에게 했던 말 네 아빠랑 살 때랑은 달라 사람은 신용이 우선이야 본인을 친아빠라 알고 자란 7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힘들면 친자식이라고 데리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저는 이혼 후에 일이 잘 풀리기도 했지만 번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투자 목적의 집도 하나 사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은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자꾸만 전화해서 저 자세로 나오는데 이거 저에게 빌붙으려는 거 맞죠? 그 사람의 전화는 수신 차단했고 아이랑만 연락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그 사람은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고집이 세냐는 개소리를 하고는 아이 생각해서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네요. 엄마가 그냥 대꾸하기 싫어서 끊어버렸답니다. 내가 아이 생각해서 이혼한 뒤에도 지원을 해주었더니 그 인간은 저를 아직도 본인 와이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이혼 후 일도 잘 풀리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잘 살고는 있지만 작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마음 아파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에 대한 짠한 마음을 여지껏 그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에 노란한 저희 우유부단함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욕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내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온 것이니 너무 심하게 욕하시지는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남편 어머니와 전남편의 형이라는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냄새를 맡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남편 어머니란 사람은 너희들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시 재결합하는 것은 어떻니? 라는 개똥같은 소리를 하는데 아줌마 저한테 지금 지적질도 하고 싶고 조언도 하고 싶으세요? 두 분 거리에 나앉지 않게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에 허세나 부리고 실상은 곧 월세집에서도 쫓겨날 거지나 마찬가지이신 분들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세요? 라고 시원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어른에게 제가 그렇게 막말을 한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하고 나니 탄산 가득한 사이다 1.5리터를 마신 것 같이 시원했습니다. 전남편 형이라는 사람은 예전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독촉장들이 전남편 형의 이름으로 온다고 현재 집주인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런 사람 모른다고 남의 집에 무단으로 주소 등록해 놓은 것인가 보다며 그냥 신고해버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주제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전시모와 비슷한 말을 하길래 주민등록도 말소된 사람이 사라는 있었나 보다며 당신이나 당신 동생이나 실상은 가진 것도 하나 없으면서 허세만 가득한 사람이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이 한심하다고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하더니 지금은 형이랑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중인데 동생도 곧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면 그때 둘이 싸우지 말고 의지하고 잘 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제가 겪어온 것이지만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갔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큰아이는 잘 커주어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고 작은아이와도 자주 만납니다. 두 번을 이혼하고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아이 때문에 또 끌려다니고 있냐고 비난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 남자 보는 눈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살아왔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아이가 눈에 밟혀 아이를 볼모로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전남편에게 끌려다닌 바보 같은 면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다짐을 굳게 하려고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아이를 앞세워 찾아온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하면 제 풀에 나가 떨어져 자기 능력으로는 아이 못 키우겠다는 말이 머지않아 나올 듯 합니다. 그때 아이를 데려와 두 아이 데리고 행복하게 살 날을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세하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상세히 적고 나니 후련하네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의 이혼으로 상처가 크셨을 텐데 약해지지 않고 견뎌내주셔서 제가 다 고맙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살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날이 얼른 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막장 시부모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나서 이혼한 전남편이 폐가 망신하고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돌싱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요. 몇 달 전에 전남편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시원해서 이렇게 일신사에 글 보내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인간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편의상 전남편이라 하겠습니다. 전남편놈 나이 많은 노래방 도우미랑 바람이 나서 이혼했거든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시어머니란 사람은 자기 아들 편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고 이혼하기는 했지만 상처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들은 전남편의 소식이 너무 시원했어요. 그 상간녀에게 대출받아서 돈 퍼주다가 대출도 막히니까 그 여자는 집을 나가고 전남편놈과 부모는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솔직히 이 소식이 저의 정신건강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남편과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이 시댁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냥저냥 넘기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전부 반반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전남편은 결혼비용을 대출받았더군요. 전남편은 직장을 다닌 지 10년 가까이 된 사람이었는데 돈을 모아놓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집 생활비를 되줘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대출받은 돈을 제가 함께 벌어서 갚아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벌이었지만 집안일은 제가 다 했고 어린 나이에 저는 그래야 하나보다 했습니다. 시부모란 사람들은 제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가정교육을 들먹이며 저의 자존감을 짓밟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들먹이던 사람들이었죠. 아버님 식사하세요.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정말 눈물 쏙 빠지도록 혼난 적이 있습니다. 시부모가 화가 난 이유는 진지잡수세요라고 헤아놨는데 식사하세요라고 해서 천하의 근본 없이 자란 사람이 된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사람들이죠. 또 제 가정교육을 들먹였던 일 중 하나가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을 자기야라고 불렀다는 것이었어요. 어른 앞에서 그런 호칭을 쓴다고 생난리를 치는데 매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부모에게 시달려서 원형탈모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사이코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시부모는 틈만 나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를 짓밟고 남편은 못 본 채를 하니 소화도 잘 안 되고 괜히 몸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이유가 시집살이 스트레스 때문인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체하고 잠도 안 왔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남편이 바람이 나더군요. 남편의 바람상대는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나이도 40대 중반인 여자였어요. 생각해보면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으니 그 여자에게 고마워해야 할까요? 남편 휴대폰에서 여보자기 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게 되었고 물어봤더니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한 번 실수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며 잘 구슬려서 물어봤더니 전부 말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서 놀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돈도 엄청 쓰면서 만나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며 만났더라고요. 그 여자를 알게 된 지 몇 달 만에 천만 원이 넘는 빚을 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부모에게 얘기했더니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오히려 저를 야단치는데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이혼하겠다고 말했더니 시모는 이런 걸로 이혼하면 다 이혼하겠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친정으로 갔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전남편이란 놈은 순순히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이혼하고 몇 달간 혼자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이혼녀라고 우습게 알 것 같은 괜한 상상도 하게 되고 이렇게 살다가는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아서 부모님 댁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저 참 바보 같고 답답하시죠? 사이다는 이제부터입니다. 얼마 전에 전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전남편과는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서 결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남편과 친한 거래처 직원이 얘기해 주는데 정말 놀랍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전남편은 그 여자와 자유롭게 만나고 연인 사이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몇 달 후에 전남편은 거래처 직원에게 그 여자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네요. 결혼식은 안 하고 함께 살 것이라고 하면서 소개해 주는데 술자리에서 얼마나 내숭을 떨었는지 엄청 참한 여자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전남편과 그 여자는 시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1차로 사이다인 게 그 여자는 전남편을 어떻게 구슬렸는지 전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윽박질러서 그 여자에게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전남편이 없을 때 그 여자는 시부모를 막대하고 구박하고 그랬답니다. 거래처 직원도 확실한 것은 아니라면서 얘기해 주는데 그 여자가 시모 뺨을 때린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 얘기가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사이다인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애가 둘이나 있는 이혼녀였다고 해요. 전남편에게는 노처녀라고 속여서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둘. 그 여자는 자기 아이들 불쌍하다고 하면서 전남편에게 데리고 오자고 졸랐는데 전남편은 시부모님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했답니다. 그 여자는 아이들이 그립다며 불쌍한 척 연기를 했고 전남편은 돈이라도 보내주라며 돈을 주었대요. 그 전남편이란 놈 월급으로 시부모까지 모시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 아이들에게 보낼 돈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부모집을 담보대출받아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여자 친정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돈을 엄청 보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아이들 어렸을 때 집 나와서 아이들은 자기들 아빠와 잘 살고 있고 그 여자는 아이들을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여자가 그냥 돈을 빼먹으려고 한 짓이었고 자기 친정에 돈을 보낸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상속받은 것이 있다고 말했었는데 전남편은 집도 넘어가게 생겼고 더 이상은 대출도 안 되고 해서 그 여자에게 돈 얘기를 꺼냈대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여자는 바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거래처 직원이 얘기하는데 상속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 노래방에서 일을 하겠냐고 다 거짓말이었겠지 하더라고요. 전남편은 그 여자를 찾아가서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곧바로 신고하고 병원에 누웠대요. 경찰서 드나든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거래처 직원도 모른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사이다인 게 전남편과 부모는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네요. 처음에 이 얘기를 거래처 직원이 해주는데 그 표독한 시어머니를 그 여자는 어떻게 이겨먹었는지 상상이 안되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더 못된 사람을 만나서 패가 망신한 것이 시원합니다. 이혼 후부터 몇 년간은 너무 분해서 악몽도 꾸고 혼자 있을 때 시부모와 전남편에게 욕하고 그럴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들은 더한 진상 만나면 꼼짝도 못하는 것 같네요. 사이다 인구항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쓰니님이 이제 마음 편히 사실 수 있다니 정말 잘 됐네요. quiere Johann birka if you like r y us